정치와는 직설 금요일 시간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상황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동투, 겨울투쟁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그들을 향한 손길을 내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치권도 순가폭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전망을 좀 해보고 현재 상황도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참 바쁘실 텐데. 우리 스피스TV 구독하기 좋아요. 저도 팬의 안사람으로서 시민의 안사람으로서 스피스TV 구독하기 좋아요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희를 대신해서 사실 제가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메모는 해주셔서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에 시작할 때 날씨가 추워진다는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또 토요일에 집회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괜찮을지 좀 일단 건강이 먼저 걱정이고 혹시나 또 날씨가 또 추워지면 사실 또 인간인 이상 추워지는 계절에 나오시는 분들이 또 줄어들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10월 22일 또 11월 19일 전국 집중 촛불 집회 때는 30만 명, 40만 명 안팎이 많이 오셨는데 평소 토요일 집회 때는 3만 명이 오실 때도 있고 많이 오시면 5, 6만 명 오실 때도 있고 날씨도 춥고 여전한 어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상황에서 집 밖에 나갔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걱정도 여전하셔서 저희도 평소 토요일 집회는 대규모로 모이지 않으셔도 일종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감시와 견제와 비판의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워져도 지난주에도 굉장히 추웠는데 그래도 한 3만 명 안팎 정도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행진하는 데만 한 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 11월 19일에서 12월 17일 3차 전국 촛불 집중 집회 때는 아무리 추워도 5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가 모여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 글이 가는 길에 12월 3일, 12월 10일도 몇만 명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설령 몇 천명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교탄과 비판 의지는 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날씨가 추워져도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장소는 동일하게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시청 앞 대로쯤으로 해서요. 무엇보다도 저희는 가장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첫 번째도 평화, 두 번째도 평화, 세 번째도 평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오셔서 내용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어떤 정치적 비판이나 규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 외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누구라도 오실 수 있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그게 저희들의 찰지한 기조입니다. 서울시청역 7번 출구로 되게 나가시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 그 집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구호들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조금 오바스럽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해주시고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기류가 바뀐 게요. 6개월 전까지는 그래도 6개월인데 지켜봐야 된다. 의견이 꽤 많았잖아요. 정치권 안방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직 6개월도 안 됐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12월 9일이면 7개월이고요. 그리고 당선으로부터는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밑바닥 민심은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날마다 어떤 이상한 거나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에 못 막은 것도 너무 통탄한 일이지만 사후 대처를 보니 더 이것은 정말 황당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퇴진 구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확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어제였죠. 어제 국정감사. 실제 지금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인데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주셨어요. 절절 끓는 통곡을 하시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셨는데 이게 국회 상황이 조금 애매한 게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나서 여당의 기류가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국정조사를 국민의힘 측에서는 원치 않았는데 어쨌든 여야 합의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그런데 해임 건의안이 올라와서 이거 국정조사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고 대통령실도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상황은 야3당이 국정조사를 하게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굳이 또 합의를 해줬을까 국정조사를 그런 생각도 듣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좀 늦게 낸 것은 지적받을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진작에 냈어야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도 어쨌든 이 참사의 최고 책임자는 총체적으로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퇴진까지 바로 갈 수는 없다면 가장 책임이 크고 사후 대처를 못한 사람으로서 한덕수 이상민이 꼽혔고 그중에서도 이상민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을 너무 늦게 낸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보이콧 할 일종의 빌미를 준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유가족분들도 집잖아요. 너무 늦게 낸 것이 문제이지 제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유가족분들이 요즘에 적극적으로 방송 인터뷰 하시는데 보니까 유가족분들 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다고 공개해서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전에 못 막은 태생과 같은 책임 사후에 유가족들을 사실상 상대로 정치 공작하고 은폐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물으면서 첫 번째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지 그것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되지는 않는 거죠. 왜 국정조사하고 하려고 하는데 냈느냐라는 볼멘 소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걸로 보이콧 한다면 저는 유가족분들이나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갑자기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결국 지금 국민 여론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국정조사가 잘 되기 위해서도 가장 책임자이고 또 은폐를 못하게 방해를 못하게 위해서도 가장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정려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 당은 부담스럽고 특히 대통령 채찍근이라서 마땅치 않을 수 있겠지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 이게 저는 바닥 여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야3당으로 국정조사 출발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야3당으로 출발하면 유가족이 바라는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방치할 수 없을 것이다. 야3당이 일단 개문발찰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 어떤 거대 여당이 또 한 번 이제 뭐랄까 막무가내 격으로 이 국정조사를 통과시켰고 주도했다라는 식의 보수 언론의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출발하게 되면 이건 유가족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그게 부담스러워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누누이 얘기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점이 좀 안타깝고요. 아무튼 유가족들이 바라는 국정조사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좀 어저께 굉장히 저는 너무 차참하고 슬프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국정조사위원회가 사실상 첫 일정을 유가족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잖아요. 아무리 이상민 해임 문화로 좀 대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가족분들이 국회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어야죠. 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에 조직적으로 저는 불참했더라고요. 이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윤석열, 이상민, 한동훈 지금 이 권력의 3인 방황이 아무리 유세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화무 11호이고 권불 10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보다 또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서글펐다. 많은 국민들이 유가족 한 분이 무릎을 꿇고 도대체 정부 여당은 어디 있는 것이냐 피눈물 호소하는 거 보면서 저는 여당이 보이콧을 참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는 국정대로 임하면서 좋습니다. 이상민 해임은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국정조사는 임하면서 이상민 책임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시는 게 그게 유가족분들이랑 국민의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호소드려봅니다. 그리고 원치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는 국회 차원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독립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집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 원인 규명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여러 가지 것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그중에는 당연히 내각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서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 분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내용 중에 메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하시는 주말 촛불 집회가 제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실제? 실제로 저희가 지금 다가오는 토요일이 내일 토요일이 17차 촛불 집회인데 거의 10차태까지는 거의 아예 보도가 안 됐었죠. 그래도 서울 도심에서 최소 몇 천명,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 물론 언론사가 판단을 위해 윤석열 퇴진 구호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건 언론사의 판단인 것이고 사회 현상으로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수천, 수만 명의 국민들이 매주마다 윤석열 정권 규탄과 퇴진 외치고 있다면 그것은 기계적으로라도 소개를 해줬어야 하는 건데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구호가 너무 좀 뭐랄까 부담스러워서 강경하러 오는데 그것은 언론사의 자체 판단이잖아요. 저는 물론 언론사가 뉴스를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대한 고난도 있고 내부의 논의 구조도 있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행사도 아니고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는 행사고 매주마다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보도할 의무도 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당연합니다. 한 10차 때까지 거의 보도 안 하듯이다가 기계적 중립조차도 보도를 안 했는데 기계적 중립이라면 A와 B를 나란히 보도라도 해주는 건데 아예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아예 숨겨버리고 은폐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진보기의 유튜브나 또는 우리 대한개혁 매체들이 일부 보도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바이든으로 들리면 다 모여라. 세상에 전 세계 150개 모든 언론이 바이든으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비소고를 다 보도했는데 바이든이라고도 안 했고 비소도 안 했다고 지금 집권 세력이 우기고 있는데 그때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그 날 집회를 할 때 처음으로 몇만 명 모이셨어요. 그때부터 보도가 조금씩 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다수 언론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소 규모의 언론이다 하더라도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이고 결국 저도 제가 스픽스티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퇴진을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퇴진이 되는 것도 아닐 것만 아니라 그리고 그 퇴진이라는 구호에는 절박함이 표현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발 제대로 일을 해라. 정신 차려라.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좋은 일을 좀 해라. 국민을 위해서. 제발 논란 좀 그만 일으키고 제발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외교 국방이라든지 제발 거기에 전념해서 존이라라라는 간절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저는 언론에서 적극 보도해 주시는 게 저널리즘의 소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계적 중립조차 하지 않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에서 대부분 기성 언론에 죄송합니다만 알아서 기었던 거예요. 사실관계 그대로를 카메라에 담고 그 목소리를 보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 뭐 퇴진 구호에 보면 비속어, 은어 방송에 못 나가는 용어가 있는 게 아니라 퇴진이라는 글자가 방송사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걸 보도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관계조차 아예 그냥 반기하는 거죠. 보도란 의무를 반기하는 거죠. 결국 시청자들이 그걸 보신다고 할 때 그렇죠. 어? 저 사람들이 퇴진을 외치니까 우리 예를 들면 연합뉴스TV가 퇴진 보도를 했으니까 나도 퇴진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국민들께서 저도 정말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저희가 절박하게 심지어는 수십만 명이서 퇴진을 외치셨어도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퇴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도 시청자들께서 우리 내가 즐겨오는 채널에서 퇴진폐가 나온다는 데서 퇴진에 바로 동의하시나요? 저런 흐름도 있구나. 나는 동의 못하겠네. 아직은 퇴진까지는 이르지. 과하지 이를 수 있지 않아요. 저희는 그런 국민들의 판단의 기회만 달라고 하는 건데도 철제 보도가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는 이른바 박영진께서 지정한 것처럼 기계적 중립도는 너무나 상투적인 극구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했는데 사실 집회라는 것에 맞불 집회가 있다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회를 공격하려고 집회를 한다는 건데 그 맞불 집회를 했다라는 식으로 또 한동안은 보도가 이어졌죠. 그래서 그 보도도 굉장히 저는 아쉽더라고요. 저는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물론 이제 한 주 한 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세 번 정도 나가서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규모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겠습니다. 기계적 중립이라도 보도해주는 거 고맙다. 하지만 기계적 중립을 하는 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데 그 기계적 중립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50대 50으로 맞춘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숫자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른데도 기계적 중립으로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게 공정 보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는 정말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화에서 어떤 경제적 위기 또는 민생의 파탄. 계속 말씀하시면 고물가, 고일가, 고한율, 고금리의 무대책인 걸 지적하고 또 거기에다가 남북관계가 굉장히 파탄. 전쟁 위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발디를 날리면이라고 조장하는 사태에 대해서 너무 열받아하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충분히 보도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집회사가 아니라 그런데 맞불 집회라는 집회는 극우 극단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집회라는 게 너무 명백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상 대다수 국민을 지탄받고 있는 일부 그런 분들이 집회 제목도 무슨 주사파 척결, 종합체력 척결 집회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냉전적인 옛날 이승만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 것.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언론인이나 언론사를 봤을 때 이것은 한 현상으로 기계적으로 중립으로 한 무대 위에 올려서 보도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일군의 시민들이 최소 경찰 수산으로도 수만 명, 주책 수산으로도 수십만 명이 지금 현 정부를 강력히 송토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메인 보도까지는 아니다라도 비중 있게 보도가 돼야 되는 거고 전 그 맞불성께 보도를 할 거면 정말 동일선상에서 또는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주사파 척결 집회를 했다. 거기도 경찰서 이렇게 모을 때에서 병렬식으로 최소한 그렇게 보도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언론사가 그렇게 하는 거에 못 맞는 일인데 그런데 다수의 언론이 마치 굉장히 같은 비중으로 또 국민들로부터 골고루 둘 다 지지를 받거나 50대 50의 어떤 이런 지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올바른 판단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 단순 기계적인 중립 그런데 사실은 기계적 중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대적 가치가 다르고 모인 인원이 다르고 그 시기에 외치는 부호가 다르다면 그것은 기계적 중립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인들이 언론사에서 충분히 최소한의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절박하게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집회하고 박정희 이승만 때나 나올 법한 수구 냉전적 부호를 들고 나온 어떤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수의 집회를 동일선상 올려서 보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부 찬반으로 나눌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에 따르자면 그래서 이제 기계적 중립이 과연 공정 보도인가라는 내용을 짚어봤고 언론들이 몸을 사리거나 이제 그래왔던 그 집권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그 언론의 보도 행태를 좀 들이켜봤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언론을 국민의힘 내지 정부 여당 대통령실 이쪽에서 틀어막고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MBC 사태로 대비했을 때 일종의 언론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좀 뭐랄까 알아서 기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냈는데 일단 한국 사회의 언론 문제를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객관적 지표로서 국민의 평가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언론의 자유를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시대가 보장하고 있지만 그 자유에 걸맞는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를 못하고 계속해서 편파보도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또는 기계적 중인 논란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요즘은 어떤 광고주의 입김에 너무 매달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언론들이 사실 윤석열 정권의 많은 문제점을 언론이 되게 모르겠습니까? 사실 기자 집단 설문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10% 초반에 나온 설문조사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게 아닌데 일단 언론사 차원에서 또는 언론사주들의 입김이 너무 권력과 대자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한국사회 언론이 변질되었다, 첫 번째. 그게 큰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는 방금 앵커크스에 지적하신 것처럼 아니 바이든을 바이든으로 보도했다가 그것도 MBC만 보도한 게 아니고 다 했는데 국내 모든 언론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가장 옹호한다는 조선일보나 TV조선도 바이든을 보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외신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억지로 바이든을 보도하겠습니까? 외신들도 다 한국인 직원들이나 한국계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또는 바이든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자기들이 들어보고도 이건 날리면이나 말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도했더니 그런데 MBC만 콕 집어서 전 세계에서 내리게 하죠. 심지어는 무슨 가짜뉴스 집단으로 몰아서 고발을 집권 세력이 두 번이나 했죠. 거기에 대통령이 느닷없이 평소에는 예민한 질문은 답도 안 하고 가더니 동맹을 이간질하는 가짜뉴스 집단이라고 그렇게 강경하게 본인이 한 이야기를 본인이 부정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언론사나 언론인들이 또 기자들이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데스크에서도 굉장히 이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작용됐다. 이미 굉장히 사회적 신뢰를 잃는 언론사들의 행태 일부 언론인 행태에다가 거기에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이 집권 세력에 너무나 강경하고 무서운 태도 그리고 실제로 경찰을 장하고 있는 행안부 이상민 장관 검찰을 장하고 있는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이 언론인들이나 이렇게 비판적인 분들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초강경하잖아요. 국회에서 심지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뭘 물어봐도 바로 달려들어서 죽일 것처럼 쏘아붙이니까 언론인들로서도 아무리 용감하고 야무지는 언론사더라도 그렇게 또 배웠다 하더라도 상당히 주교과가 작용하고 있다. 그건 현장의 언론인들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네. 소장님께서 진단하시는 문제점들 짚어봤고 그런 역사 배경이 있다는 점 알겠고요. 이 정권 들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심지어 내각에 있는 분들조차도 보수 언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런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선 아주 과격한 극우 언론 극우 언론이라는 표현보다는 극우 유튜브 이런 데를 직접 심지어 수석이 출연을 한다든지 내지는 내각에 있는 장관이 거기를 출연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든지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실제 극우 유튜버들 혹은 김건희 여사가 극우 유튜버들을 좋아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설들이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실제 장관이나 수석이 극우 유튜브를 출연한다는 건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행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집권 세력을 누가 구성하고 있는가 집권 세력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평가이고 국민적 평가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언론인도 파악하고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권 대통령 집무실에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당 당직자나 보호자관 출신들이 한 50명 갑자기 나온 적이 있죠. 사표를 강요받고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연쯤에는 네이버 포탈 출신의 뉴미디어 비서관이 갑자기 단독으로 경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그나마 공적인 마인드나 사회나 국민에 대한 봉사 마인드가 최소한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당이라는 공당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최소한의 공적인 검증을 거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쫓겨나오고 그럼 도대체 누가 있는 거냐 이것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던 극우 유튜버들 극우 극단주의 세력들 그다음에 집무실에 있었던 극우 유튜브 세력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 그다음에 전혀 공적인 검증이나 사회봉사가 검증된 적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공감한 적이 없는 호바나 콘텐츠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오랜 사적 이해관계로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보이는 누구 사장이야? 누구 사장이야? 누구 수사관이야? 이런 느낌들 그리고 정치검찰 출신들이 이렇게 꽉 채워지면서 대통령 지무실이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래보다는 거의 극우 극단 세력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에 의존하느냐 저도 박인신 컴크에서도 오랜 언론인하고 저도 뭐 참여인대학 때 시작해서 수십 년 시민사활동하고 언론을 이렇게 모니터링해 봤는데요 한 번도 아무리 보수적인 집권 세력이어도 극우 유튜버들하고는 선을 긋고 출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윤석열 후보는 시민사활동인이가 극단 극우 유튜브의 대명사에 아예 출연했습니다 취임식에 초대하고 집무실에 아예 행정관으로 직원으로 뽑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고 맨날 청공의 유튜브를 대통령 부부가 보고 있다는 지적 후보 시절에는 아예 자기가 본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셨으니까 자주 본다 한번 봐보시라 이런 말까지 그랬죠 그다음에 일부 유튜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대통령 부부가 우리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다 그 유튜브들이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한 것도 팩트로 확인되었고 얼마나 자주 보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보니까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나 이봉규 TV나 그다음에 청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 집권 세력의 행보에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죠 잘 모르는 사람 조문 가면 안 돼 4차원의 문이 열려서 악기가 붙어 그러더니 엘리자마스 조문을 실제 시진 조문을 안 했잖아요 뭐 이제 이런 지적들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실제 지금 집무실에도 그 관계자들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확인이 됐으니까 극우 극단주의 유튜브나 극우 극단주의 세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그들의 의사일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건 팩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극우 유튜브에 했던 안정권 씨나 김상진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져가지고 정말 패륜적이고 살해협박까지 하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동도 일삼았던 것이고 그게 다 연장선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권은 누구의 정권입니까 국민 여러분의 청자로 아무리 안 뽑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정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진보중도 보수 사이에서 균형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정말 극소수의 극우 극단주 유튜브들은 주의로 하고 거리를 두면서 합리적인 보수나 그래도 말이 통하는 진보도라고 또는 가운데에서 양비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에서 양쪽을 다 비판하는 분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국정운영에 참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극소수 극단주 유튜브나 그 세력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거기에 출연하고 그들이 직접 집무실에서 일까지 하고 있고 유튜브로 만약에 계속해서 지침을 주는 식으로 정권이 가야 될 방향을 조정하거나 지도하고 있다면 이건 대한민국이 정말 수십 년 만들어 온 민주주의라든지 또 합리적인 사회 운영의 룰이나 기조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태진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집권 세력에 전혀 합리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는 인사나 그런 공간이 없다 이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우리 안진권 소장께서 나온 이런 수준 높은 방송에서 그 구구 유튜버들 얘기를 많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방금 근데 말씀해 주신 안정권 씨 있잖아요 감옥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양반이 등을 돌렸다라는 지금 이것도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안정권이 최근 자신을 거리의 민중투사로 응원하고 있는 지지층에게 보낸 편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다라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분은 거의 등을 돌리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최근에 보니까 안정권 씨한테 구속된 다음에 본인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위해서 정말 보호해줄 줄 알았나 견마지로를 다해서 온갖 불법 행위도 다 불법까지 다 감수했는데 보호는커녕 구속이 되고 빵에 넣었다 보석도 다 기각되고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그리고 뭐 이분이 고소된 게 수십 건이 넘고 기소가 수십 건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보수끼리도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폭력으로 위협하고 가짜내서 퍼뜨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고소를 많이 당했더라고요 미디어치 변희대표로부터도 고소당하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이럴 수 있느냐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극우 유튜브를 악용했다는 의혹이 여기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리 본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극단주의 세력을 사회의 권력 영향이나 공적 영향으로 드러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반사회적이면서 폭력도 쌓는 김상진 씨라고 그 분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최종 국정농단 수사할 때 야구방망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집 사자 앞에 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손을 잡아서 국정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맞는 말씀이세요 이건 진짜 언론인들께서도 이건 날카롭게 지적해주셔야 됩니다 극단의 극단주의 세력들과는 손을 잡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상식인 것인데 지금 우리 보수 특히 이제 집권한 세력 쪽에서는 정통 보수도 아니고 합리적인 보수도 아닌 극단주의적인 극우 우경화된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국정운영을 해가려는 모습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목소리는 사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미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우리 스피치티비가 굉장히 저는 스피치티비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진보중도 보수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공론회장으로서 굉장히 최근에 역할을 해서 감사합니다 보수에 스피치티비에 나오신 어떤 신인규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재섭 위원장 박하능 위원장 이런 분들은 내놓으라는 보수잖아요 유명한 변희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극우국단지 세력하고는 손을 잡으면 안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하고 논쟁해요 평소에 하지만 저희들과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극우국단지 세력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같이 해주고 이게 한국 이렇게 우리 사회에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참 궁금해요 왜 안 들을까요 이게 너무 보편타당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그렇게 보편타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극우국단지 세력을 멀리하고 최소한 우리 범진보하고는 손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 상식적인 보수 정통 보수 그리고 중도 세력하고라도 손을 잡고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을 원하는 정책으로 오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저희들이 퇴진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퇴진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저렇게 되면 지지율 올라가면 퇴진이 쉽지 않은데 이런 고민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괴로움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어떤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상식과 정의는 파괴하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이 이렇게 전쟁으로 치닫지는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지금 이미 한국 경제가 8개월 연속 무역수지자 적자고요 최근에 어흥부도율이 최악으로 치덕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가계 대출 금이 다 올라가지고 정말 집집마다 올급 한두 달 치를 이자로 내고 있어요 지금요 1년에 이런 상황인데 제발 이런 거로 국정의 중심축을 이동해달라는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 다음에 제발 좀 논란 좀 그만 만들고 김건희 여사 논란이라든지 극우세력 논란이라든지 청공 논란이라든지 이번에도 하물련대 팝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청공이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땅의 노동자를 없애버려야 된다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망을 아니 당장 우리나라 직장인이 2천만 명이 넘고 이분들 다 노동자 이분들 없애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노동자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건데 그런 극헌과 망을 쌓는 심지어 이태원 참사에서 대량으로 희생이 돼서 세계가 주목을 한다 귀에다 대한민국에 이런 자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멘토를 자처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 국정에 상당히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행동에 너무 많이 맞아떨어지는 정황들이 있고 국민들로서는 너무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길로 안 가고 왜 엉뚱한 길로 가느냐 집무실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보기에도 김건희 여사와 집무실에 있는 정치검찰 또는 무속 비선 비리세력들 이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로 가는 거하고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냥 초강경 극단으로 가도 예를 들면 콘크리트 지층이 20에서 25% 정도 있다면 우리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전 정부 그 다음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죽이면 결국은 범야권 범죄전이 무너진다 그럼 지지율도 올라갈 거다라는 헛된 망성에 빠졌다는 분석이 저뿐만 아니라 여의도 그 다음에 집무실 주변에서 굉장히 집무실 실기자들하고도 제가 대회를 나눠봤는데요 그런 생각을 상당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맥 이야기 나오는 게 전 정부 이야기 네 맞습니다 소원 장관 구속영장을 소국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정부 지금 풀려났는데도 구속사고 안 된다고 해서 근데 또 소원을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끼도 좋다 이거예요 흠집만 된다면 이거로 지금 7개월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 7개월 동안 어떤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경제에서 눈에 띄는 또는 공약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또는 뭐랄까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급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국가적 어전더가 보이지 않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오세 이명작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을 해가지고 버스 중앙처로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잘했다는 평가받았잖아요 진보세력도 그 두 개는 잘한 거다 평가를 해줬어요 결국은 이런 게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거조차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가 있었냐면 보통 집권 6개월 하면 6개월 공약이행평가나 성과평가잖아요 언론들이 제가 앵커님이나 우리의 청자라고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윤석열 후보 6개월 평가가 있는지 공약평가가 없어요 왜 공약이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공약이 공론화된 게 없어요 오히려 공약이 없었던 만 5세 조기 취약 공약이 없었거든요 이걸로 한 달 난리 났었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공약이도 없는 게 갑자기 난리가 나요 진무실이 굉장히 광암으로 간다 했는데 용산으로 와가지고 그걸로 지금까지도 1조 원이 넘는 혈세가 탕진됐다는 논란과 그걸로 인해서 경찰들이 너무나 시달리고 있다는 이런 논란에만 휩싸여죠 지난 7개월을 저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세계 국내외의 엄청난 경제 유익이 그리고 미래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 할 이야기가 태산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건 정권에 대한 호불을 떠나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해서 예전이 안 된다고 호소드리는 겁니다 제발 저희들의 퇴직 주장이 머쓱할 정도로 중도와 합리적인 보수로 이동해 주십시오 모든 중심을 맞는 말씀이고 집권 1개월 때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한 10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소통에 대한 부분 국민과의 소통 대언론과의 소통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퇴보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이 바로 도어 스태핑이었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스토핑이 됐죠 막혔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안 한 지 오래됐고요 그런 데다가 말씀하신 국정 아젠다나 국정 철학에 대한 부분도 사실 두각을 드러낸 것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뭔가 건 바이 건으로 등장하는 이슈들은 굉장히 많고 이것이 과연 6개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요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하나 들자면 지금 저희가 대통령의 우경화 우려된다 대통령실의 우경화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을 업무 개시 명령으로 틀어막으려고 했던 부분도요 제가 취재를 따로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우경화된 인사 즉 제2 정무비서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인사들이 2004년에 생겼던 업무 개시 명령을 끌고 와서 그거를 제안했는데 그 안에서도 약간의 반박이 있었답니다 왜냐 이분들은 정부가 늘상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규정했는데 본인들도 자영업자라고 이 명령을 때려버리면 법리적으로 일단은 쟁점이 생겨버린다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귀를 기울였던 쪽이 바로 제2비서관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초강경 구구라는 평가를 받죠 전희경 정무비서관이 이름을 벌써 얘기하시네요 이미 동작인 인물이고 그분이 정경연과 관계된 싱크탱크 출신이기도 하고 유명한 시장지상주의자니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그분만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화물연대 파업은요 재미있는 게 윤석열 후보가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법조인들한테 물어보시면 불법이라고 함부로 말 안 합니다 쟁점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저교를 받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라고 정부가 설명을 하다가 실제 자영업자입니다 법적으로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자영업자가 있어요 저희랑 근데 막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막 논쟁이 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연히 저한테 뭐 물건이 오기로 했는데 안 와버려요 왕 짜증나고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 불법으로 함부로 고법으로 오다잖아요 민사관계거든요 민사관계 어? 내가 분명히 당신들 오늘까지 물건 입고 가기로 했는데 안 했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여러 가지 어필하면서 그럼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직접 물건을 받는 제가 근데 갑자기 제3자에 불과한 정부가 마음대로 자연업자인데요 불법이라고 그러고 자연업자들 우리 길 가다보면 뭐 경조사로 쉽니다 휴가로 쉽니다 뭐 개인사정을 쉽니다 많이 붙여놨잖아요 뭐 사러 갔는데 그러면 좀 낭패하고 약간 짜증날 때도 있잖아 어? 문 닫았네? 말도 없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 쉽이 못 걸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나 자영업이거든요 민간 영역이고 맨날 시장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는 정부잖아요 시장의 모든 자유를 줘야 된다면서 네 그분들도 자유롭게 결정한 거잖아요 개인사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근데 거기에 어떻게 강제노동을 동네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세탁소 너 마음대로 문 못 닫아 시민들 불편하니까 문 닫지마 너 음식 좀 우릴 휘발을 가려고 그래 지금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너희들 강제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 안에서도요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라는 걸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네 본인들이 운성 거부라고 했잖아요 운성 거부는 민사 문제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남의 다른 파업에 동참하거나 다른 화물 차주를 괴롭힌다거나 그럼 거기만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따로 폭력 제도 될 수 있고 건물 방해 제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군성 거부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노동감배법이 주장하는 불법 합의 될 수가 없어요 노동자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무조건 불법으로 뭐라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분들이 이분들을 귀족로로 지금 몰고 있잖아요 세상에 국민 여러분 16시간씩 일하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나 하물 기사를 하면서 16시간 일해서 많이 벌 때 3, 4배 그리고 적게 벌 때는 100, 200도 나오는데 그것도 사대보험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분들 사대보험 본인들이 또 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따로 무슨 사적 연금 가입해야 되죠 그거 빼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의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주변에 하물 기사님들 개중에는 돈을 벌었다는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우리가 그냥 피부로 알았잖아요 아는 친구들이랑 아는 선후배 중에 하물 기사 하는 분들 보면 옷도 허름하게 입고 다니시고 차에서 주무시고 고속도로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진짜 기사님들 차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이분들을 기종노조로 몰면 어떡합니까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세밀함이 대통령실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고 이참에 이좌들을 기종노조로 몰아서 불법화로 몰아서 짓밟아버리고 이게 몰아간다고 몰아집니까 그러니까 공안정국으로 만들고 유전정권에 권위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런 데서 권위를 세우면 안 되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요 생기지 말아야 해도 권위가 생겨 지지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조차도 지금 전달하는데 이분들은 개별 사업 자영업자라고요 트럭까지 가서 붙여야 돼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파업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실제로 맞습니다 저도 사실관계를 찾아보려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임하신 적이 있고요 실제로 그때 그러면 노무현은 그게 가능한데 윤석열은 왜 이게 불가능하냐고 얘기하면 오케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법치를 내걸고 대통령이 되신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 공정 상식을 내거셨는데 이번에 이 들어봤던 화물연대 파업을 업무 개시 명령으로 틀어막는다 법률적으로도 틀렸고 게다가 하나 더 짚어보자면 이거 정무적으로 잘못된 게 그거를 주도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었고 이상민 장관이었잖아요 그것도 국민들이 의아한 거죠 그리고 사회적 참사라면서요 저는 이상민 씨는 정말 당장 그만두든 생각하는 게 경찰이나 소방관이 아무리 있어도 못 막을 참사입니다 그다음에 예전 수준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다 거짓말이잖아요 폼나게 사표를 내고 싶다 그다음에 직원도 고생 많았는데 피자를 돌려 그러더니 화물연대 참사를 왜 느닷없이 지금도 고통 속에서 이제서야 입을 열고 있는 그래서 정말로 책임절하고 강하게 지금 욕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화물연대 참사를 본인 입으로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왜 화물연대 파업이 사회적 참사며 왜 거기에 이태원 참사를 운운합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너무 상처가 되는데 해서는 안 될 비율을 또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행정안전문장관을 알았는데 무슨 공안부 장관처럼 그러니까요 뒤에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 법무장까지 세워놓고 주도래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본인이 윤석열의 정권의 2인자라는 걸 과시하면서 한동원보다 더 유의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행태를 보면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국민안전에서 안전운임죄하다가 파업이 벌어진 거잖아요 과로 과적, 과적을 막으려면 그게 포인트죠 체제임금이 보장이 다 되니까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보장되니까 그걸 안전운임죄라고 하고 그것을 연장해달라는 것이고 가급적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이건 대화로 조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년 연장하겠다는 거 품목 확대는 안 하겠다는 건데 정권이 그러면 좋다 그러면 3년 너무 짧으니까 우리 정부 이제 한 4년 반 남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4년 반 또는 5년까지는 일단 보장하고 다음 정부에서 한 번 더 논의하자 품목은 지금 시멘트하고 콘텐츠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절박한 거 하나만 더 두 개만 더 해보자 철강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예를 들면 화물연대도 양이 안 차지만 일단 그 정도 선에서 하고 계속 TF를 만들어 대화해 나가면 벌써 풀렸습니다 근데 이제 잘 대화도 안 하고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안전운임죄를 없애버리겠대요 아니 이게 북정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맘대로 감정적으로 지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 회사가 아닙니다 5200만의 우리 모두의 정부이고 우리 모두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정서적으로 재벌대기업이라든지 사용자 편에 경도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물연대 조합은 수천 명의 조합은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또 그분들이 정말 차 안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잠 안 자고 일하고 그동안 온갖 사고에 시달렸던 약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연민을 가지고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죠 어떤 맥락으로 나온 국면 전환용으로 나온 건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조로 몰아가면 노조에 대한 이슈는 사실 사회 전반에서 갈라치기 좋은 주제로 많이 쓰여왔잖아요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 노조의 파업을 하나의 주제로 건드려놓고 업무 개시 명령을 때리고 업무 개시 명령이 나왔던 정부는 또 노무현 정부니까 비교가 되기 좋을 거고 이런 맥락에서 기획의 한 표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게 된 건 알겠는데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최근에 참사 대처의 주무장관이었던 행정안전부 장관인 데다가 그 양반이 중앙재난안전본부를 주도하는 사람 기구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와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상식적인 정권인가? 경제에 부담이 되죠 경제에 일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국민들께서도 우려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빨리 대화해야죠 빨리 교섭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빨리 복귀하십시다 우리도 이 정도 이러면 되잖아요 지하철 파업 하루 정도 됐는데 바로 풀었잖아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래도 정치의 기본 정도는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길어져가지고 지하철 노조를 고립시켜서 집밥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막무한의 정치라보다는 일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타협을 하고 맞아요 지하철 지금 직원들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달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또 이것도 안전 이슈가 있거든요 요즘 철도에서 여러분 계속 사고 나잖아요 이러다가 큰 사고 날까 봐 다들 걱정하는데 결국은 안전 예산 안전 인력이 줄어들면 정말 잘못하면 큰 사고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이나 철도 그다음에 화물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안전 이슈입니다 안전 이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죽고 다쳤고 이러다가 노동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큰 재앙을 당할 수 있을 거니까 굉장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대화해야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임금 인상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안전 운임제잖아요 최대 임금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옛날 박정희 견도한 식으로 특공대 같은 거 투입하고 집밥겠다 저는 그럼 국민들이 노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또 정권의 어떤 공안 드라이브 또는 정권의 어떤 통치 기획 차원에서 무리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걸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용납을 안 합니다 저는 더 파국으로 가다 봅니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만약에 공권력을 뒤받고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데도 국정 지지도라는 건 3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은 미동조차 없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구석은 잘 보이지 않는데 심지어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가 망해도 저 30은 고정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믿음 때문인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30% 안팎이 콘크리트처럼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만 공격하면 지지율 올라갈 거래 그래서 지금 정치검찰의 수사가 지금 이 전 정부 또는 민주당 이재명 등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압수수색만 수백 건 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 정호영 등등 이분들 고발된 게 수백 건인데 이분들에 대한 수사는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또 여론조사 보면 수사가 불공정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수사가 불공정화 날 때 이런 걸 정치적 공방에 막지 말고 특검에 넘기면 되거든요 대장동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세 특검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야는 뭐여서 경제 민생이기 남북관계이기 해결에 집중하라는 게 이게 대부분 합리적인 보수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한 30%가 있으니까 이걸로 계속 정치적 기획을 해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린다 정말 경제 민생과 나라 걱정에 매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지금은 6개월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경제가 엉망이고 민생이 파탄 나고 오늘 또 발표됐죠? 물가 11월 달에 물가 인상이 5%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무역 수지가 지금 8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어음 부도율이 최대치로 올라갔고요 주택담보대출이 8%를 돌파하고 10%로 간다고 해서 5억을 빌린 사람들은 매달 33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자로 다 나갑니다 지금 사람들 모이면 전부 다 이야기하잖아요 물가도 죽겠고 환율도 기가 막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잘났다는 윤해가는 내 부부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했다는 이야기가 땅콩이 맥주 먹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그 보도 한번 보십시오 경제 이야기, 민생 이야기, 남북관계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태훈 대참사에 대한 이야기 하다는 건 이태훈 대참사의 이야기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당무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당무에 관여 안 한다면서요 이진석 대표 관련 이야기, 이재명 대표 관련 이야기 물어보니까 신문 볼 시간도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본인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 저기 지도부 만나서 그랬구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모든 조간신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실 수가 없다고 청산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지도부한테 해명했다는 얘기 듣고 전체를 쇼킹했어요 거짓말을 너무 함부로 쉽게 하는 것도 문제이고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그 여당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윤핵관을 먼저 부르는 것도 최악이고 이러면 좋습니다 자기 측근도 불러서 그러면 정말 경제와 민쟁이 큰일이다 그 다음에 이태현 참사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어떡하냐 대통령한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래도 고민을 하고는 한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담동 술자리 이야기하고 거짓말하고 당무 분명히 집권 나중에 국민의힘당 누가 대표가 될 건지 저는 그 논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호영과 정진석 만나기 전에 윤핵관 4명을 만났다 이거잖아요 당에 이 4명 말 들으라고 신호 주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진짜야 애들이 권력자야 애들 말 들어 정진석, 주호영을 얼마나 또 뻔치면 했겠습니까 국정이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김재원 최고위원이 뉴스공장 나와서 단 하나도 성한 데가 없어서 본인이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김재원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도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습니다 양두국입니다 그분들까지 지금 그렇게 지적을 할 정도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책이 잘 안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좀 취재를 해보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이미 성장률이 1%대로 이미 놔버렸잖아요 그리고 원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구호를 좋아했어요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의 구호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요즘 경제 전문가들 만나보시면 나중에 우리 스피스에서도 물어보시면 이 경제 전문가들 요즘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도 저한테 정치에 대한 의견을 안 주지만 굉장히 뼈에 와닿는 말을 한 마디 해주셨습니다 뭐였냐면 지금은 30이라는 지지율이 이념 그리고 신념에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 지지일 수 있는데 내년이 돼 봐라 절대로 이념과 종교는 배고픔을 넘지 못한다 맞습니다 내년이 더 어려워지면 이렇게 땅콩에 맥주 마실 여유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드러났는데요 어저께 또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가계 소득이 두 가지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국민들의 가계 소득이 5분기 만에 작년 2분기보다 2분기에서 5분기 만에 올해 3분기에 가계 소득이 실질 소득이 3% 감소했습니다 이건 평균이잖아요 부자든 소득이 올라간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 서민 중산층이나 빈민층들의 가계 소득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평균 3%니까요 그다음에 또 어제 발표된 통계 우리 국민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가구에 연소득이 3천만 원이 아직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 구물가, 구금리, 구간율, 구유가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경제 성향률이 1%대이고 물가는 더 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을 못 오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내년에 어떻게 되냐면 실제 임금은 삭감된 채로 1월달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5억이 있는 분들은 한 달 이자만 350만 원 가까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이자율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국하고 한국 금리가 조금 더 오를 거니까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비상을 때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이 날마다 하는 제가 감히 지시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할 바는 퇴진하라 퇴진을 곤여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 것이고 퇴진까지 동의 안 하는 분들 따라서 강력한 규탄과 매우 부정 여론이 60% 안팎입니다 이건 정권을 정상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지지하는 사람 30% 안팎 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중에 지지율을 모른다가 1등입니다 그리고 이 30% 안팎에서 이 수치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50% 안팎의 지지율을 가지면서 과잉 현실과 과잉 대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또는 학생들 10대, 20대, 40대, 50대는요 지지율이 저는 실제 체감 지지율은 한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생각해서 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날마다 이상한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안진건 소장님께서 지금 이 에너지를 담아서 내일 서울시청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1시간 정도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봤고 한 주를 정리했고 또 한 주를 전망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정치현환직설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현환직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